그 사이에 속보나운 내용 하나 있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실외 마스크를 쓸지 말지 이게 결정되는 날이잖아요. 조금 전에 나왔는데 5월 2일부터 다음 주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해지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5인 이상 참석하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은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된다라는 예외 조항이 달렸습니다. 알려져 있었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실외에서 개별적으로 다니실 때는 마스크 안 쓰셔도 되고요. 5인 이상 모이는 자리에서만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5인이 아니고 50인입니다. 50인 이상 모일 때는 착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속보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체크포인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최은지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준비된 첫 번째 포인트 보시죠. 이글부 전문가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1분기 GDP를 가져오셨어요. GDP가 좀 부진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에 미국 증시 자체는 플러스권으로 거래를 맞춰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좀 궁금했거든요. 설명을 해주시죠. 네.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4%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로는 1%였는데 지금 원래는 이 정도 수치가 나오면 미국 시장이 어떻게 보면 패닉에 빠져야 되는데도 좀 버틴 거는 결국에는 기업 실적의 호조. 그리고 역시 미국 경제는 수출 뭐 이런 것보다도 역시 소비가 주의인데 소비 지표는 아직 좀 탄탄한 것으로 좀 보고 있어가지고 그나마 충격이 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이죠. PC 지표가 1분기에 2.7% 증가했습니다. 물론 예상치보다는 소폭 낮았지만은 아직 2개 분기, 직전 2개 분기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요.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역시 무역 적자 때문입니다. 지금 2분기에는 그러면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갈 것인가를 좀 봐야 될 것인데 2분기까지 마이너스로 들어가면은 침체가 공식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인플레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인플레가 더 심화되면서 무역 적자가 급증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이 나온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수입이 급증하면서 GDP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연준의 긴축 강도로 주목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연준은 6월, 지금 5월달이지. 5월 초에 지금 FOMC에서는 0.5%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이유가 이제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올 중반 이후에는 만약에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안 좋게 나오면은 또 한 번 마이너스 되면은 경기 침체니까 그러면은 올리긴 올리더라도 이제 빅스텝의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급격한 금리 인상에는 어떻게 보면 좀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연준의 통학 인축은 그러면은 좀 완만한 흐름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어는 보입니다. 미국 경제가 성장률이 둔화로 접어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1분기에 의해서 완전히 좀 꺾인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연준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지 올해는 50pp를 인상하더라도 그 이후에 긴축 강도가 완화가 되면은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조금 추후에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히려 이것이 긴축 강도가 완화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시네요. 미국의 1분기 주대피 받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블록버스터급 약들이 속속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휴미라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 같은 경우는 내년에 특허가 만료가 되는데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치리온도 복제약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 주목하자고 가져오셨어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미국의 거대 제약회사는 에브비에서 출시한 휴미라라고 있는데 이게 자가 면역질환인데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독보적으로 계속적으로 10년째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입니다. 그런데 이 휴미라가 드디어 미국 특허가 내년도에 만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이 복제약을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의 복제약을 출시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하드리마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할 예정이고요. 셀트리온은 유플라이마라는 이름으로 갖고 미국 시장에 출시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최근에 에브비하고 미국 특허에 합의해가지고 내년 7월 1일에서부터 출시를 할 것인데 해외 판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계속적으로 맡고 있으니까 역시 이쪽에서 해외 판매는 담당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같은 날, 내년 7월 1일에서부터 출시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두 업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도 한 7개 정도가 암젠을 비롯해서 7개 정도가 출시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휴미라 수요가 굉장히 높은 만큼 시장은 양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휴미라의 미국 매출의 10% 정도만 확보에도 약 이전에 달하기 때문에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출에는 어느 정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셀트리온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유가 이거라고 보세요? 역시 약간 선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제 이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에브비하고 특허권을 합의를 했죠. 그래서 어제 조금 더 강했던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바이오시밀러 그런 시장이 미국에서도 계속적으로 의약품 약값이 비싸기 때문에 계속 바이오시밀러를 어떻게 독려하고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계속적으로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주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종목은요? 상신 EDP입니다. 모멘텀 알려주세요. 네, 상신 EDP는 다들 아시다시피 2차 전지 부품 생산업체인데요. 주거래 고객사로는 삼성 SDI가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에 사용되는 중대형 캔의 비중이 50% 이상으로서 역시 전기차 관련 수혜주로 볼 수 있고요. 지금 헝가리 법인이 있는데 거기서 생산량하고 가동률이 증가하고 있어 상신 EDP의 실적 성장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18,400원, 손절가는 13,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봐야 될 체크포인트 그리고 추천주 살펴봤습니다.